카디오 풀말이 바이패스 과정에서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바이패스 과정에서 이제 여러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타키카디아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브레디카디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타키카디아를 일으킬 수 있는 에티올로지스들은 이제 하이폭시아라던가 하이프캠리아라던가 아니면 이노트로픽이라던가 아니면 디콜리저닉 이렇게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타키카디아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의 심도가 낮거나 어떤 어여런시스가 있는 경우에 타키카디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타키카디아는 결국에는 이 카디아가 아웃풋이 하트레이트와 이제 스트로크 볼륨으로 보통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카디아가 아웃풋을 이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하트레이트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원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스트로크 볼륨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면 카디아가 아웃풋을 늘리겠지만 이 ACC 어플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직전에는 이제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이제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벤트리클의 이제 컨트랙션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 아직 회복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 볼륨을 이제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이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이제 빨라지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원인은 이제 CPB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드레인을 충분히 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장으로의 이제 볼륨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티비팅 상태가 되는데 이 엠티비팅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트레이트 상태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타일링 이제 스타일링의 이제 법칙에 의해서 볼륨이 들어오게 되면 심장은 더 그걸 짜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자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뭐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하트레이트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지만 이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증가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걸 제외하고라도 이 산소를 전달을 해주는 이 매개체가 이제 히모글로빈 입니다. 히모글로빈의 수치가 낮게 되면 이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은 이제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기 이거를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히모글로빈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스트로크 볼륨 자체는 이제 동일할 것이고 이 하트레이트가 이제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타키 카디아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원인입니다.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엠티비팅 상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엠티비팅 상태 이런 여러가지 이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타키 카디아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케미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키 카디아가 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심근에 이제 충분히 이 산소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스트로크 볼륨 자체는 늘어날 수가 없고 결국엔 이제 하트레이트가 늘어나서 이 타키 카디아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원인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체외순환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금 어떤 원인인지를 EKG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스케미아 상태에서 ST나 T-Wave의 어떤 ST가 뭐 엘리베이션이 된다던가 아니면 T-Wave가 인버전이 된다던가 뭐 이런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트리트가 돼야 되고 이제 서전에게 다시 당연히 이제 노티파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스케미아 경우에는 뭐 엔티지를 사용을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좀 이제 늘려야 되기 늘려서 플로우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런걸 이제 그라프트 오클루전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뭐냐 캐비지를 수술을 했을 때 코로나리의 이 그라프트에 이제 코로나리의 이 연결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플로우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물론 이제 그 플로우메타 플로우메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얼만큼 플로우가 가는지 뭐 뭐 피인덱스라던가 이제 플로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이거 이거보다도 둘째는 이제 심장 수술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심장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거 어떤 그런 수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이제 코로나리로 이제 유입이 돼서 이제 엠볼라이제이션을 일으켜 버리는 이제 에어 엠볼리즘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것을 종종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거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라프트가 오클루전이 되면서 이 마이오카디움에 이제 혈류가 이제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리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뭐 다시 수술을 해주게 되겠지만 에어가 들어간 것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좀 올리는 90mm 머큐리 이상 이제 올려서 이 공기를 밀어낼 수 있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심장에 이제 볼륨이 충분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혈압만 올린다고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스톨릭 그 코로나리의 코로나리의 플로우는 대부분 7 80% 가 이제 다야스톨릭에 이제 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야스톨릭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드레인을 완전히 시키고 혈압을 혈압을 상승을 시켜서 이제 코로나리 플로우가 충분히 에올타에서 코로나리 플로우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엠티비팅 상태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엠티비팅 상태를 만들어 주고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을 하든 플로우도 그러면 혈압을 올리는 방법 중에 뭐 바소 컨스틱터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플로우를 올린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리에 있는 에어를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EKG의 변화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리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카디악 레이트라든가 이제 어떤 리듬은 이제 이런 원인 이런 것들에 이어서 당연히 이제 컨트롤이 이제 돼야 됩니다. 이제 리듬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노말 사이루스 리듬이 가장 이제 적정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벤트리클이 이제 좋지 않은 환자가 있습니다. 벤트리클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에올타에 이제 이 판막이 스테노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 LB 에서 이 볼륨이 잘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LB 는 이 이제 하이퍼텐전 처럼 하이퍼텐전과 고혈압과 같이 같은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막혀 이제 플로어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벤트리클은 나가 이 이 컨트랙션이 볼륨을 이제 이 컨트랙션 할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트리클이 점점 이 근육량이 늘어나게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오게 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텐전도 마찬가지 에올티 익스테노시스가 아니더라도 이 전신에 시스테믹한 이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 혈류를 많이 더 많은 힘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힘으로 짜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카디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케미아와 관련된 이런 어떤 벤트리클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에 이 아트리알 킥은 이제 스트록 볼륨의 최대 40% 까지 이제 기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싱을 한다던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런 이 리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라이즈드는 이제 이 아트리알 컨트랙션 뭐 사이누스 리듬 아트리얼 또는 이제 아트리얼 벤트리큘라 시퀀셜 페이싱은 CPB 터미네이션을 시도하기 전에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심장 수술에서 심장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페이싱을 거의 루틴으로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회복이 잘 되지 않다거나 이제 브레디카디아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최소한 이제 80 bpm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이싱을 항상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알 페이싱은 이제 AB에 이 블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억셉터블 한데 뭐 아트리알과 벤트리클 리드가 이제 필요한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트리아는 이 심방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벤트리클보다 벤트리클보다 이 카디아 카디 플레이자로부터 이제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싱에 이제 어떤 그런 역지 이제 스트레스 홀드가 높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이제 아트리알 페이싱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클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회복이 점점 되면서 이제 아트리알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페이싱에 이제 그런 구조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서전히 하시겠지만 이걸 하면서 이제 이런 상태를 체외선화사도 그 EKG 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